제가 이제 또 뽑나요? 네 몇 개 원하세요? 장애물 상관없이 한번 내가 이 흐름을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이 흐름 어떤 것도 상관없죠 어떤 것도 상관없죠 여기는 담역! 오! 그거 없어! 담역! 오! 그거 없어! 장애물이 없는 게 오히려 불리한다고 생각해요 아뇨아뇨 좋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 부작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 옛날 하나 더 있어 야발철 이거 얼려놓고 그래가지고 차가운 거 이렇게 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워 어쨌든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네 장애물은 재돌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이 빠르게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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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부 다 한턱턱턱이에요 지금 아니 정말 이렇게 또 뽑을지 몰랐어요 아 초보의 힘이 뺏겨가지고 내가 일단 육도사님이 공 치는데 오래 걸리니까 아니예요 잠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김프로님 네 머리 바쁘셨죠? 머리요?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이요? 머리 스타일이요?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잇 일정 왜냐면 자주 묶는데 이렇게 오늘은 유독 오늘따라 아름다워하고 계셔서 아 오늘은 머리 감아가지고 아 오늘 머리 감았어요? 오늘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향긋하시고 보통은 0.8 에버리트준으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아 여기 잠깐만 용담이에요 아직 안 치셨어요 3, 4, 3 흰 공입니다 아예 흰 공입니다 아예 자, 본인 공은 안 바뀌어요. 강금 쳐놓고 물어보기는 좀 뻘쭘하고. 머쓱 타드였습니다. 머쓱 타드. 그러니까. 아, 좀 얇아 보이는데. 네,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1점 득점했습니다. 아, 그럼 그런다. 아, 이제 공 안 주기 통하네. 아, 디펜스. 디펜스. 자, 뒤로 돌려치기 있나요? 원뱅크인가요? 야, 귀가 없어. 아, 아쉬워요. 톡 치면 되겠네? 왜 날 보고 있냐? 아, 아쉽게 빠질 수 있지만 빠졌어요.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와. 왜 이런 게 빠지지? 머리수도 빠지는데 뭐 이런 거. 머리수도 빠지지. 저만큼 빠졌을까요? 저.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아, 아쉽습니다. 뭐 잃어버리셨나요? 잃어버리셨네. 아, 뭐 이렇게 마모가. 제 머리숱이 계속 뜯고 떨어졌어요. 자, 뒤돌아치기. 아니다. 아, 잠시만요. 이건 뭐지? 본거, 본거, 본거지, 본거지. 이건 무슨 곡인가요? 본거지, 본거지.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자, 보통은 말이죠. 우와, 이게 정말 보신 거예요. 아니, 본거지. 뭐, 본거예요? 아, 그럼. 저라면 정중희 사과하겠습니다. 당구도 치는데 매너까지 하면 진짜 무량 빠지거든요. 네, 사실 지금이야 늦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 그런 사람이 있지. 아, 두께감. 오, 나이스. 와, 이 두께감 뭔가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혹시라도 육도선 님이. 오, 나이스. 퍼펙트로 끝나면은. 오, 아. 오, 나아. 진짜 1세트에 대한 엄청난 복수거든요. 아니요. 우와. 지금 살짝 긴장할걸. 나 알지? 그 느낌 알지? 이렇게 안으로 넣을까? 아니면 돌려서 칠까? 아,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나한테. 그래, 이렇게 치자. 이렇게 치자. 이렇게 치자. 아, 샥입니다. 원, 투, 쓰리. 아니에요. 와, 퍼펙트 큐 아니는지. 많이 맞아도 투쿠션입니다. 그래, 그래. 자, 김가영 선수에게. 오, 진짜 어렵네. 와, 좋습니다. 아쉬워요. 회전이 조금 적었어요. 아쉽습니다. 너무 멋있는 차이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진짜. 아니, 치는 순간 딱 아시는 것 같아요. 맞을지 안 맞을지. 도사님이잖아요. 뭔들 모르겠습니까. 육도사님. 아니. 그러니까 조절하고 치는 거예요, 사실. 자, 돌아봤습니다. 야야야. 야야야. 빼빼빼빼. 에이. 흐름이 나한테 왔네. 흐름이 나한테 왔네. 가영 씨 긴장하기 시작했네. 아. 아, 쉽지 않구만. 그래도 이런 걸 이겨내. 왠지 맞히실 것 같아. 그럼요, 그럼요. 이런 걸 이겨내야. 왜 땀이 나지? 어, 왜 땀이 나지? 민수건을 준비해놔야겠다. 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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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왜, 왜, 왜. 배, 배. 배가 닿는지 안 닿는지.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아쉽습니다. 뭘. 1인데. 아, 너무 잘 쳤어요. 아, 진짜 잘 쳤는데.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더블. 오늘 작전 제대로 먹히네. 오, 이거 맞나요? 에이, 설마. 뭐? 아니. 최고의 공격은 수비다. 수비다. 최고의 공격이 수비면요. 네. 언제 익히죠? 오랜만에 명언 날리니까 어색하네. 어? 봐, 끝까지. 아, 좋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공이 안 와, 공이. 아, 참. 못 먹어도 안 준다. 못 먹어도 안 준다. 내가 못 먹을 거면 얻어 먹지 마. 먹지 마.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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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잘못됐는데, 이거? 아, 아쉽습니다. 매우 잘못됐는데요? 지금 방향성을 살짝 잃었어요, 김프로님께서. 사진 되게 잘 나왔네요, 근데.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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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곤란하신대? 네. 그래도 김가현 선수를 기대하는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네. 5대0으로 이기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이러면 나 왜 욕심 생기는데? 아, 조금 짧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가 긴장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좀 이따 짜증도 날 것 같아. 아, 됐는데. 아, 이거 진짜 됐는데. 진짜 아깝다. 아쉽아쉽. 아쉽아쉽. 까비까비. 아, 이거 한 개씩 언제 치냐고. 얍! 한 개씩 언제 치냐고. 아까워요. 아니요. 디펜스 하냐고 지금. 붙어! 잡쌀떡! 잡쌀떡! 어, 굉장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굉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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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긴장했네, 공개야. 공개야, 긴장했네. 어허, 이게 또 뭔가요?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데? 멋있는 뱅크샷 하나 나오나요? 아휴, 또 원래 하나짜리 칠려고 그랬는데. 멋있는 뱅크샷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배돌이 때문에. 멋있는 뱅크샷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못 치면 제 탓 하겠죠. 쭉쭉. 자, 이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치는지. 자, 회전 많으면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와, 됐다. 됐다.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망했어, 망했어. 좋은 시도였습니다. 망했어, 망했어 시도. 여름시 프로다운 시도. 응? 여기 맞으면 되겠네? 여기 맞으면 되겠네. 여기? 여기 맞으면 되겠네. 짧지로. 짧지로? 여기인데? 여기 짧은 거 맞으면. 쳐봐요, 쳐봐요. 여기 맞춰봐요. 여기 맞춰봐요. 여기 맞춰봐요. 진짜? 어. 여기 짧아. 진짜로. 여기. 여기 여기. 알았어. 손 떼요. 일단. 손 떼요. 손 떼요. 거긴 길죠. 그 중간. 그 중간. 그 중간. 아! 낙가. 손 떼요. 앞으로 돌려치기. 와, 됐다 이건. 깔끔해 보입니다. 1점. 한 번 더? 한 번 더 앞으로 돌리기. 아까처럼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지. 이건 쉽지 않지. 자, 샷은 똑같이 나가주거든요. 물이 없습니다.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빵은 안 먹었지롱. 됐지롱. 굿샷. 거침없습니다. 너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아까비. 안 맞아서 굿샷. 아, 이게. 아, 희한하네. 아, 동네에서 칠 때는 그냥 잘 맞는데. 미안해. 아, 넘어갔어요. 도와줘. 아쉽습니다. 아, 끝났네. 아, 끝났네. 그, 정말 끝났을까요? 길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길게. 보겠습니다.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아, 쉽지? 너무 길인데? 아깝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땡땡땡땡. 그 뒤를 못 하겠네요, 제가.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죠? 자, 비켜치기 짧게. 어? 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대로 포지션. 자, 포지션 플레이 나왔어요. 네. 이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키스가 있어요. 네. 키스가 있으니까요. 키스요? 네. 글쎄요. 글쎄요. 참 다요. 네. 키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대로 연속 득점 그 다음에 포지션 좋습니다 아 조금 아쉽긴 한데 3점인가요? 네 대회전 있습니다 자 대회전 짧게 자 대회전 짧게 코너 돌고요 아 좀 바짝 도는 감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아 조금 바짝 돌았는데 디펜스에 성공합니다 자 자 경기는 지금부터 뱅크샷 싫어요 실패 실패 뭐야 빨간 공이 맞아주고 설마 설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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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세트 이쁘나 이쁘나 아니 이게 원래는 이게 키스가 진짜 살짝 나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났어요 아 그래도 됐네 아 그래도 됐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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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이에요 역시 번개랑 함께하니까 기쁨이 도배고 김치빌리아도 검색하시면 이 번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까지의 모든 수모와 이 스트레스를 금방 날려버리는 하하하하 대박 근데 진짜 물론 운이 좀 따랐지만 따랐지만 운치기사입니다 그렇죠 실력 없으면 운가 없는 거예요 사이 여기 tube ifs 흑련 이쁘면 진심으로 ником 수이ρί務 창가 이제 파크 suspects 도대체 안전 그럼 한번 피Where 쏟기 도대체 빛 빛 극 pping